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화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제약 판례공부 민사 등기부 취득시효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72-27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속인들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를 했더니 피고가 이겼다라고 해서 파기환송 사건이죠.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17년 일제강경기죠. 1917년 10월 15일 날 토지를 사정받았어요. 사정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국유의 땅을 너한테 주는 겁니다. 물론 매매로 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 어쨌든 1917년에 토지를 A라는 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등기도 안 돼 있고 전쟁통계면 다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77년 3월 5일 날 소유자가 기대되지 않은 채 임야 대장이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되고 그리고 임야 대장에는 소유자가 없어요. 무명 소유가 없으니까 피고 대한민국이 1986년 12월 19일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임야인데 소유주도 없고 등기도 안 돼 있으니까 어 이거 아무도 없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7년 12월 1일 날 B라는 사람에게 5,50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B한테 등기가 넘어간 상태죠. 그런데 이제 A의 상속인들 우리 조상 땅 쌓기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A라는 되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토지의 주인이었다는 걸 밝혀내요. 그래서 2017년 4월 21일 날 대한민국과 B라는 현재 등기를 해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내 거니까 또 등기 다 말소해. 대한민국도 말소하고 B도 말소해라 라고 했더니 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B에 대한 소송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을 이후로 기각이 됩니다. 10년간 평온공교원하게 등기 되어있으면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에서는 인용이 됐지만 B에 대해서는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배당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야 너 남의 땅을 팔아치웠지 않냐. 그래서 전에 소송이 너 졌지 않냐. 그러면 5500만 원 이거 부당이 되 아니냐 내놔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국가 배당 청구니까 토지 전체 가격에 대한 손해를 내라. 손해배당하고 엔드 그러면 그것도 안되면 5500만 원으로 내놔라.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된 거죠. 이 원심은 국가 배당 인정을 안 하고 54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 되기 바라를 인정을 했어요. 이게 과연 부당이 되기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타인 토지를 토지 소유 그러니까 A 소유인데 대한민국이 막 등기를 한 거죠. 그거를 등기와 이를 매도한 이전이 모두 무효다. 그러면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원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을 떠나서 누군가가 내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면 넘겨버려가지고 등기가 돼있어요. 어이 말도 안돼. 그러면서 이 등기를 다 말소 어차피 등기가 돼있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원래 소유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따라서 이걸 처분했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권리자가 처분했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가 상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사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을 잃게 된 거냐. 그거는 너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등기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잃게 된 것이지 무권리자인 대한민국이 처분해서 소유권이 상실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원소유자들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그 무효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받은 그 돈이 원소유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 안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가 간다는 거죠.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상대로 등기말소를 승소를 했어요. 하지만 비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을 이유로 패스한 겁니다. 즉 원고의 소유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로 인한 것이지 무권리자인 대한민국의 처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당이득에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손해와 이익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그냥 남의 거 팔아서 5천명을 받았고 이렇게 되니까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자세히 봐라.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의 손해는 대한민국이 팔아서 생긴 손해가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될 게 발생한 손해지 팔아서 생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없는 매매대금을 5,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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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